아저씨! 이제 일어나요! 정말로 제 방을 사면 어떡해요! 아저씨! 강태희, 잘 살아라. 그동안 즐거웠다. 난 간다. 아저씨... 아저씨... 저, 사장님! 안녕하세요. 이야, 이게 다 얼마야. 케이스도 있고요. 보증서도 있습니다. 가비우스텔레와치 아쿠아 하모니의 10주년 기념 에디션. 이거 진품이네. 네. 7천만 원까지 드릴게. 7... 7천만 원이요? 아니, 그럼 이게 원래 가격이 얼만데요? 이 모델이면 한 1억 정도 하나? 1억이요? 강태희 돈 쓰는 게 겁대가리가 없어. 사장님, 제가 또 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야, 태철아! 너 나랑 사업 한 번만 하자. 아, 왜? 너가 기철이보다 성적 좋았잖아. siinä. 나 진작에 너랑 사업을 했었어야 했는데, 그 사기꾼ss. 어? 자본금? 있지. 한 1억 정도 있어. 야, 너랑 나랑 디앙카 코어프레이션을 재건해보자. 요새 유행하는 게 뭐가 있냐? 화장품 말고. 오~~~